으아아아아 ! 으아아ㅏ아아ㅏㅏㅏ아아ㅏㅏ 으아아아아ㅏㅏㅏㅏㅏㅏㅏㅇ 자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자 요번 덱은 좀 특이한데요 로훈 몽크? 램창 가르기? 아 이름은 되게 거창하네 뭔가 되게 그럴듯해 보이지 않아? 레드썬 지진! 이 병신이라! 지진! 자 이걸 어떻게 뚫어야 되나 뭐야 너 우우우우우우 아...아..아 호거였지 무시한다 말구 상남자씨군요 뭐 신작게임도 칭찬하고 그 다음에 뭐 업데이트 방향성도 칭찬하고 밸런스도 칭찬 밸런스도 요번에 잘했다고 칭찬하고 하잖아 형 왜 이렇게 화났어 그 멘트 치지 말라니까 제일 빡치니까 그래 화났다 왜 화나서 박아버리는거 아니야 만약에 이게 자작덱이면 납배될거 같아 점수 몇점이지 이 덱 준사랑 그래도 얼챔정도 되지않나 이정도면 봐봐 고블린 오두막에 로훈드니까 지금 다크프린스 매칭 이것도 기분 나빠요 지금 저는 기분이 너무너무너무 나빠요 그냥 저는 그냥 진짜 지금 다 기분 나빠요 그냥 아 앙랑이 줄라 세래 자 요것은요 어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죠 자 이거 보세요 오른쪽 헤드를 찔러 넣겠습니다 스펠이 빠지겠죠 그죠 스펠이 빠지겠죠 그럼 상대방은 아싸 게이득 이제 다크프린스의 코스트 빼야자 하지만 저는 오히려 잡아놓고 역공 들어갑니다 이러면 이제 내가 성공 차리죠 맞습니다 자자싹 지금 미니팩가 나올수 없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황홀한 공격이었죠 내가 건물들때 지진 나오고 내가 빅스피드 없을땐 전개소 나오고 어떻게 이게 기분이 안 나쁠수가 납득이 돼? 나랑 납득이 안돼서 그래 나랑 납득이 안 돼서 그래 어응 형 여기서 내리나 히히히히 쏘ست 버텨 버텨 징 버텨 징 그래 징 야 저거 기회 저를 줘 야 이거 제발 어 어 어 형 어 어 어 어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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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이거 죽어 안된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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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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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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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제가 오늘 4,5개 자작댁 중에 가장 자작댁스럽고 가장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오늘 기준으로 잘 만들었네. 매력 있네요. 칭찬했으니까 이제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